배고파 배고파 어디가? 여기 거기서 하려고? 그만큼 해야지 밥 먹자 게임을 하자 맞추면 내가 이걸 줄게 그걸 좀 치워야 돼 여기다 놓고 뭘 넣는데? 여기다가 채소하고 반으로 그리고 뭐가 뭐지 어디에 있는지 맞춰 어떻게 맞춰 강아지하고 같이 강아지 못 맞춰 근데 고향은 잘 맞추더라 그래 신기해 어디에 있는지 맞춰봐 1 2 3 4 5 3 잠 응 있어? 아닌데 그럼 너도 모르지 야 야야야 여기있다 너도 모르네 너도 모르네 다시 할게 잘 봐 응 잘 볼게 치와 그려줘 너무 헷갈려 야 치와 치와 주변이 너무 어승숭해 그래가면 안돼 잘 치우고 정리도 안놔고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주인이는 정팔린다 자기가 알잖아 나는 어떻게 알아 자 이제 자리가 치와 치와 엄마가 안 보여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다시 해봐 다시 다시 엄마를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어 여기에 들어가 있어 맞춤을 여기 안에 있네 상품을 줄게 엄마가 확실하게 딱 정신 차리고 볼 때 해 자 지금부터 앞에는 오평게임이구 오평게임이야 성식이야 여기가 들어가 있어 섞을게 아니 어디가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 보여주고 넣는거 보고 얘가 아까 천원짜리 돈 넣어 싫어 그건 내 돈이야 응응 근데 이거 니 돈은 뭐 사고 싫어 다음 여기 들어가 있어 알았어 여쳐봐 어 1,2,3,4,5,6 엄마가 딱 보면 알잖아 알로와 수분젤이야 엄마 알잖아 봐 속임소리 안되는데 좀 더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넣는거 확실하게 딱 보여주고 너희들 엉큰하게 해놓고 너 맞춰봐 하지 말고 여기 상품 응 확실하게 딱 넣고 응 확실하게 넣고 이렇게 말을 해야되지 넌 좀 웃기더라 다시한번 엄마가 잘하지 야 넣고 해봐 넣고 귀찮아 이제 끝날까 아 배고파 한번만 한파만 해 엄마가 잘하지 배고파 배고파 버려그리면 끝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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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엄마가 어떻게 딱 한방에 맞추냐 준아 대단하지 않니 아니 쉽게는 한방에 맞추잖아 쉽게는 진짜 어렵게 한건 이거지 다시 다시 해봐 그거는 약간 그 뭐지 크리즈 보이지 왜 그런 애들은 참 나쁜 애들이야 정수들 고수야 고수가 아니고 고수 남겨를 불러야겠습니까 고수단계로 하지 고수단계 고수단계 이거 좀 치우자 그래 이리 여기 들어가 있다 이 고수단계 기름이 안 맞췄 안 맞춰 아니 1 2 3 3,4,5,6 엄마 한 번씩 만져봐도 돼? 만져보고 확인해도 돼? 만져보고 결정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한번 들어보면 1,2,3,4,5,6 아니 한 개씩 들어보면 안될게 응 돼? 아 엄마들 니가 든게 아니야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이야 한 번만이지 이거 아 이거 한 번만 드는거야 그냥 한번 들었잖아 이거 들으면 끝이지 아하 그리면 안되지 봐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이겼습니다 사기를 쳐 그게 사기 아니지 그게 왜 사기야 엄마한테 사기다 한 개만 들으려고 했잖아 내가 아 한 개만 이게 되는 소리야 그게 응 다시 해봐 그리 힌트 드릴게요 아 힌트야? 어 힌트 드릴게요 안 할래 그리 한 개만 들게 배고파 밥 먹자 이젠 끝 밥 먹자 고마워 자 일단 게임은 엄마가 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놈 코는 왜 그렇게 비벼? 비벼돼요 아침부터 끝 그만 잘 그만 잘 그만큼 이제 본전 다 나와서 버려 응 자자 자자 내가 밥 먹자 끝